이 지금 양걸침 했을 때 붙였어요 뭐 이쪽으로 붙이든 이쪽으로 붙이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붙이든 붙였을 때 젖혀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젖히면 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늘던지 아니면 뭐 붙이던지 아니면 이렇게 뭐 삼삼을 들어가든지 뭐 이런식으로 두는게 이제 보통인데 자 이 장면에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꼼수인데 어떤 의도인지는 여러분 좀 아실 수 있나요? 이 수는 굉장히 이제 큰 노림이 있어요 근데 잘 못 받으면은 그냥 속절없이 당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를 끼웠을 때 밑으로 치는 거는 아마 어지간하면 안 두실 겁니다 이거는 뭐 느는 순간에 조금 딱 봐도 뭐 곤란해 보이잖아요 이쪽에 약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거 두면 이렇게 늘어가지고 그렇죠? 이 싸움은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백이 딱 봐도 뭔가 좀 불리한 느낌이 좀 들고 뭐 이런식으로 두면은 뭐 이렇게 됐을 때 뭔가 그 외세가 흙이 두터워 보이니까 좀 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다음이 어렵죠 두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아니라고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끊어서 이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리고 여기 막아도 이것도 역시 끊는 것이 너무 통렬하니까 아닐 거라는 건 뭐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이 두는 수는 여기를 지키는 건데 뭐 이렇게 호구치는 수? 있는 수? 아니면 여기를 갖다 호구치는 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 그 삼지선단데 이게 ABC가 있는데 헛발질을 하면은 잘못했다가 무지하게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겁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일단 이으면 어떻게 둘까요? 이으면 흙이 당연히 여기를 갖다가 이걸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이걸 밀어붙이면 이게 넘어가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여기를 갖다가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늘어버리면 백이 별게 없어요 이거는 당한 거예요 꼼수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둬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빠지는 수가 흙이 선수예요 그죠? 이거 뭐 이쪽을 둘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한 점 잡히니까 이걸 둬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가도 뭐 자체로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렇게 둔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흙이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두게 하는 것도 이제 선수인 데다가 흙이 이걸 빨리 두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가오면 어떻게 둘까요? 여길 두면은 그때는 늘어서 넘어가는 게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게 싫어가지고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뒀다 가령 그러면 흙은 또 여기를 갖다가 선수를 하나 교환한 다음에 또 이렇게 벌려가지고 좌상기는 좌상기대로 다 흙이 차지하고 또 여기 벌려가지고 백이 뭐 완전히 모양이 굳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 그냥 여기를 이었잖아요 이으면 여기를 갖다가 쑥 들어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이 수를 당하면 여러분 곤란하다는 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는 것은 이거 당해가지고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뛰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아주 좋은 수예요 이거 당하는 순간에 받기가 참 나쁘다 그러면 백은 이거보다 조금 좋은 수가 뭐냐면 그래도 삼삼을 젖혀야 되는 거야 막상 끊으면 이거는 그냥 한 점을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버려서 이렇게 늘어가지고 두면은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둬야 되거든요 훨씬 낫죠? 흙의 집이 크긴 한데 백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별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형태가 만약에 되면 뭐 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었으면 이거 둘 때 젖히는 수가 그나마 좋다는 거 그럼 흙이 단수 치고 이걸 이제 젖히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호구 치면 아까보다는 좀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단수 칠 때 이으면 이거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없이 여기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가왔을 때 훨씬 낫죠 이거 오더라도 꼭 여기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백은 최선이 그래도 백은 젖히는 게 좀 더 좋다 아 이거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이거보다 이제 백이 여기 끼워 이었을 때 아까 같이 이제 당하는 거를 갖다가 방비하려면 다른 수를 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또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두는 수도 이제 여러분 많이 두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둘 때 보통 이제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두고 이렇게 이제 젖히면 뭐 이거는 이렇게 늘어가지고요 사실 여기가 삼삼이 양쪽에다 비어있기 때문에 막상 이거 늘면 흙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두면 자연스럽게 막아서 두면은 늘어가지고 여기 약점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백이 좋아요 더 예 이거 막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지키기만 하더라도 백의 모양이 더 좋은 겁니다 흙이 양쪽으로 다둔 게 아니고 양쪽 다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호구를 치면요 흙은 이걸 그냥 가만히 들어가는 수가 좋아요 그럼 여기 이제 단수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늘잖아요 이때 또 여기를 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두시겠어요? 이거 밀면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거 젖힐 때 응수가 없어요 막으면 단수 치고 한 점 잡혀서 예 이건 뭐 지금 한 점을 제압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백이 한 점 잡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거 두면 이거 둬서 안 됩니다 그럼 백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젖히는 수를 둬야 되는데 그죠?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거 두면은 이제 흙이 여기를 끊어가지고 싸우자고 나올 수가 있어요 늘면은 이렇게 늘어가지고 예 이거는 여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흙이 막 이걸 갖다가 이거 젖혀 두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둬서 싸우자고 하겠죠 근데 뭐 이렇게 싸우자고 하는 거는 이제 백도 둘 수는 있습니다 이거 두고 이제 이렇게 늘고 이렇게 뛰면은 싸울 수 있는데 흙이 이제 이런 의도로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잘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이때 어떻게 두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형태에서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밀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두는 수도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두면은요 여기를 단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치고요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늘면은 지금 여기가 제압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점을 이렇게 잡자고 해야 되는데 그때 요걸 갖다가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늘어버리면은 백이 조금 모양이 예 뭉쳐 있죠 그죠? 예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를 둘 때 이거 두고 여길 늘잖아요 그러면 이걸 호구를 치는 수가 급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흙이 못 둡니다 왜 그러냐? 호구 치면 이거 두고 이렇게 늘어두면은 막상 여기는 이렇게 틀어막아도 이거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늘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흙이 이게 안 돼요 여기가 또 급하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이거 두면은 이제 여기 끊기면 끝나니까 이거 두면 막아서 수부족이죠 이거 다 잡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태는 의외로 흙이 단수 치고 느는 것은 이걸 두고 이렇게 둬서 이렇게 날일자 둬야 되는데 요 두 점을 버려도 돼요 예 지금 상황은 뭐 이런 식으로 뛰고 이렇게 이거 둬도 손 빼고 뭐 이런 데 둬버리면 지금 이 원래 여기 모양이 지금 흙이 안 걸침이 두 개가 있던 곳이잖아요 두 개가 있던 곳인데 여기 집이나 여기 집이나 별 차이가 없고 백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 포석은 백이 무조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두면 안 되고요 자 흙은 여기를 둘 때 단수 치고 예 이렇게 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느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백이 요 한 점을 잡는데 자 이 모양을 보시면은 이 한 점을 잡긴 잡았습니다만 흙이 또 귀를 갖다가 크게 차지했죠 그리고 손 빼고 이렇게 두면은 예 요거는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둔 다음에 별로 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백도 그럼 나쁘냐 백도 잘 방어했죠 예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태에서 끼웠잖아요 그럼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이거 아까 들어가는 거 제가 가르쳐드렸죠 예 요거보다는 백이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좋아요 예 요거 두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단수 치면 있고 이거 두면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호구를 갖다가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두면은 이걸 갖다가 흙이 급소라고 생각하고 이걸 두는 순간에는 그 다음이 별로 없습니다 막상 이거는 요 교환이 득인지 의문이에요 예 끊으면은 이거 느는 게 아니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두 점 머리를 두들기고 빵 따내면은 이렇게 예 두 점을 제압하니까 이거는 뭐 이 두 점 제압당하고 요 한 점 바꿔치기인데 이건 백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호구 치면은 흙이 어떻게 둘까요 일단 여기를 두면은 흙은 이걸 갖다가 들어가는 수를 여러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백이 그럼 여기 두면은 아까 전에 호구 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환원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만 일단 아시면 돼요 이렇게 환원되면 나쁠 게 없다 이건 백도 충분히 둘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형태에서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 끊었다 끊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두시겠어요 요것도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예 이거 두면은 여기를 늘면은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꽉 이어버릴 수 있죠 예 요거 이어버릴 때 요거 막으면 됩니다 이거 사실 약간 무리에요 예 이렇게 흙이 두는 거는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막으면 여기 지금 석점이 걸려있어서 이거 백보다 지금 흙이 더 곤란하잖아요 밀어야 되는데 이거 늘면은 여기 축관계가 있으니까 또 밀어야 되거든요 그럼 또 늘면 진짜 축이에요 이거 받으면 막아서 젖혀 이을 때 백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호구 쳐서 지키면 흙이 이런 식으로 뭔가 살아야 되는데 호구 치면 또 받아야 되거든요 벌써 모양이 안 좋죠 후수로 살았으니까 그죠 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술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를 호구 쳤습니다 이거 두면은 이걸 끊어가지고 이렇게 단수 쳐서 예 이거 조이게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백이 좀 곤란하니까 어차피 호구 쳐도 백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 이거 젖히고 이렇게 두면 선수로 살 수가 있네요 조금 더 낫죠 예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후수였는데 지금은 선수로 사는 거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만 요렇게 이제 둘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둘 수 있는 건데 백이 잘 한번 생각해보면은 좀 더 좋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밀었을 때 아까 늘었어요 밀었을 때 단수를 치고 늘면은 좀 더 좋겠죠 백의 입장에서 예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축관계가 있으니까 단수 쳐야 되잖아요 그때 막으면 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아까 끊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아까 전에 이어져 있었는데 끊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싸움은 누가 좋다 이건 백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흙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흙이 이쪽 살리자고 뭐 이런 거 두면은 꼬부려가지고 이 싸움을 이렇게 한 다음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전개했을 때 당연히 백이 유리한 싸움이에요 귀는 귀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이 끊는 걸 함부로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꼼수에 대한 대응법은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호구치거나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 두면 여기를 이제 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밀고 들어갔을 때 여기를 호구치시고요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이거 둘 때 이렇게 한 점 잡으면 꼼수가 전혀 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흙도 급소가 뭐냐면 이걸 끼워 있는 다음에 호구를 여기를 치든 여기를 치든 이걸 밀고 들어가는 게 급소예요 근데 이걸 밀고 들어갔을 때 백이 꼭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를 꼭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둔 다음에 이걸 두면은 이걸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은 이 꼼수에 당하지 않습니다 끼우는 수의 의미는 여기 급소를 뒀을 때 백이 실수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여기서 왜 실수를 하냐 이거 두면은 여기를 뭔가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잊거든요 여기를 이으면 이거 넣을 때 응수가 없어요 예 이게 묘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받기가 나빠요 젖히면은 이렇게 올라서고 이렇게 막는 것이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지키면은 이 백돌이 완전히 예 지금 껍데기만 남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걸 두고 단수 친 다음에 이거 늘면은 이렇게 한 점을 꼭 제압해가지고 백이 두터운 모양으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돌이 놓이지 않으면은 백의 모양이 오히려 곰마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꼼수인데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두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끼워서 잊는 건데 이때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게 이렇게 두면은 여기 끊어서 이제 약간 변수가 많으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시고 이거 둘 때 이렇게 막아서 두는 것만 알아두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상 이거 당하시면 어떻게 둬야 될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두면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여기서 다들 이걸 막으세요 막으면 이제 끊어가지고 두었을 때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거 단수 치고 따낼 때 이거 치면 초반에 팩감 없는 줄 알고 또 잊고 이렇게 돼서 곰마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최악의 경우인데 이 한 점이 엄청 큰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곰마가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를 이제 붙였을 때 여기를 늘고요 젖히면 익어둔 다음에 이렇게 파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잊고 이렇게 돼가지고 껍데기만 쫙 남는 거죠 이것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뛰면은 진짜 곰마만 되는 겁니다 여기 완전히 그냥 싹 그냥 회 뜨듯이 상대방의 집을 갖다가 백이 다 알토랑 같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시는 거고 그게 싫어가지고 뭔가 겁나서 이렇게 두면 이거는 알토랑 같이 이 한 점을 헌납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세 가지를 해봤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저 세 가지 중에 한 번 한 가지를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거 막상 당하시면 굉장히 난감하고요 그리고 정답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감해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초반에 아주 이렇게 극초반에 나오진 않고요 어느 정도 중반전 때 이제 많이 나오는 수예요 왜냐면 중반전 초반에는 한 점을 이걸 버려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뭐 바둑이 대책이 없고 막 이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중반전에 이 한 점이 잡히면 너무 커가지고 바둑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다가 저거 하나 잡혀가지고 순식간에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하나씩 한 번씩 다시 해볼게요 여기를 막았는데 이걸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치면은 이거 둘 때 이건 꼼짝없죠 이으면 여기 이어가지고 이건 또 나오는 맛이 있으니까 뭐 이런 데 둬야 되는데 역시 좋을 리가 없어요 이 한 점을 그냥 잡혔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한 거죠 한마디로 여기를 막아가지고 이걸 끊은 다음에 이렇게 치는 순간에 이거 쳐가지고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건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가 전에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백이 이렇게 치는 수가 있죠 따내면 이어서 그죠 양쪽이 분단되는 게 이제 백이 노리는 효과입니다 물론 이제 흙도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핵마를 이어갈 수는 있는데 일단 당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팻감이 많아야 이제 가능한 건데 이게 왜 이게 왜 극초반에 두지 않느냐 극초반에는 팻감이 없기 때문에 이걸 끊어가지고 따낼 때 이렇게 눌러막으면 백이 오히려 곤란하죠 팻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중반전에 둔다는 겁니다 지금 초반이 아니고 중반이라고 가정하시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끊어가지고요 지금 팻감이 이제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굴복당하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쪽이 양쪽이 다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이 패를 버텨야 되니까 팻감이 100이 많으면 이렇게 강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저히 안되니까 이렇게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건 따내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곤란하다 자 그러면 이건 안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끊었을 때는 좋은 방법이 안나오잖아요 그럼 흑이 그게 이제 안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다음에 두는 수가 이렇게 느는 수에요 왜냐면 이걸 두고 여기를 둘 때 단수 치고 이거 두면 똑같으니까 이것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수가 바로 그냥 일단 느는 겁니다 침착하게 늘면은 젖힌다니까요 여기를 그럼 이거 두고 이렇게 이제 넘어갈 때 응수가 없어요 아까 전같이 이걸 이으면 이렇게 치받아가지고 이거 끊기는 게 약점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진짜 이 상황이 되면 완전히 껍데기만 쭉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걸 끊은 다음에 이렇게 치고 싶은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냅니다 일단 그럼 이었을 때 100이 여기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겠어요 당연히 여기를 끊습니다 이건 축이 안되죠 단수치면 나가서 그죠 여긴 축이 안됩니다 요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럼 흑은 어떻게 둬야 돼요 이걸 밀어 올려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늘면은 지금은 여기 끊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밀어서 이렇게 교환하고 이렇게 씌워버리면 요 지금 흑대마가 다 걸리죠 이거는 여기 찝어서 안되죠 못 잡습니다 이거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면 이거 살아있는 거니까요 전체가 지금 흑이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흑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건데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흑이 어 이거 붙였을 때 응수가 지금 안보이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안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둬야 될까요 뭐 생각을 해봤는데 다 안되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의외로 이런 경우에 여러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백이 필살기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필살기는 아니에요 잘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막는 수를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막는 수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는 다 안돼요 뭐 어떻게 둬도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건 여기 두고 이거 둘 때 이거 끊어가지고 예 팻감이 그나마 많으면 이렇게 둬서 오히려 백을 갖다가 곤란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이건 패니까 이거 두면 여기 둬서 이건 흑이 한 수 빠르니까 백이 안되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팻감이 많아서 이걸 끊고 이렇게 굴복시킨 다음에 또 여길 나가서 이 패를 굴복시키면 이제 이거는 흑이 완전 쫄딱 망하는 거니까 팻감이 많을 때 두면 진짜 필살기처럼 아마 느껴질 겁니다 백이 팻감이 없을 때 둔 건 완전 무모한 수고 팻감이 많을 때 두면 진짜 흑이 받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주 쉽게 이걸 갖다가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붙였을 때 굉장히 두렵고 많이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누르냐 지금부터 알면 너무 간단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여태껏 당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이게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자 여기를 치봤습니다 그럼 어디 둔다고 했죠 저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위로 저치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두고 예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가지고 이거는 뭐 한 점을 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죠 이거는 한 점 버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여기 여기서 이거 둔 다음에 또 이걸 밑으로 찬쳐가지고 빵따냄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망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때 여러분 흙의 좋은 수는 느는 수도 아닙니다 늘면은 이어서 예 넘어가버리면 여기가 완전히 지금 베개 모양 때문에 급소가 돼서 이 빈삼각을 둬야 되는 빈삼각 호구를 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흙의 좋은 수는 여기를 콱 치받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근데 이 수가 배우기 전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으면 눌러 막아서 한 수 빨라요 단수 치고 막으면 이거둬서 한 수 빠릅니다 이 석점 죽으면 뭐 백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단수 치면 그냥 이으면 돼요 AB 맛보기 이으면 끊어서 잡았고 그죠? 위로 이으면 이 한 점을 잡아서 여기 괜히 약점이 생겼죠 백이 여기 두면 후수예요 급기하는 후수입니다 여기 두면 후수 잡으면 뭐 여기 붙여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죠 선수여도 지금 만만치 않은 건데 후수가 되면은 백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알기 쉽게 두는 방법 붙이면 치받습니다 젖힐 때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옆구리를 갖다 치받는 수만 아니면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이 수를 모르셔가지고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꼼수예요 이 수는 필살기 아닙니다 이거는 꼼수입니다 여러분 이 꼼수는 탑하는 방법이 바로 치받는 수가 그리고 젖힐 때 여기 치받는 수가 좋은 수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기를 백이 붙이는 수는 잘 안 둬요 그래서 어떻게 두느냐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들어가는 방법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갖다가 붙이는 수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붙이면 아까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두면 이렇게 끊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 최악의 상황에서 흙이 이렇게 치받을 때 뭐가 다를까요 백이 여기 젖히면 이렇게 맞아서 이건 이상하죠 백이 원래 여기서 이런 걸 붙이고 이걸 치받으면 여기를 젖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둔다고 그랬어요 전에 제가 가르쳐드렸는데 옆구리를 붙이는 수가 좋은 수죠 넘어갈 때 단수 치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흙의 모양을 납작하게 한 다음에 이런 거 입구자까지 선수하는 게 들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형태는 여기를 붙일 때 이렇게 치받으면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치받아가지고 꼼짝 못하는 형태가 나오면 백이 된다 안된다 이거는 완전 꼼수인데 자기가 꼼수 쓰고 자기가 망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단수 치고 이어서 두는 것이 백이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이 침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침입하는 방법 이렇게 붙여서 침입하는 방법 이렇게 붙여서 침입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밑으로 붙이는 방법은 의외로 치받고 젖힐 때 이걸 콱 옆으로 두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2 264 27 244 28 28 29 29 30 21